출범 나가야지 출범 나가야지 잘할까? 가자 아잇 이제 나갈지 이제 나갈지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둘 둘 자 잡곡기어 한번 밟아보세요 자 분산공장에서 질산주출사고가 발생했다는데 사건 발생 10만명 동전 8시 55분 가자 다 보면 알겠지 자리 둘 셋 출동을 나간다 너와 함께 잘할 수 있을까 기다렸던 이 순간 다시 예전처럼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이 순간을 꿈꿔왔어 다시 건량으로 가는 길 손에 꽂힌 우리의 사명 불길을 뚫고 나간 용기 지키고픈 사람들을 위해 예전처럼 언제나 다시 애정 아멘